도착해가지고 한바꿀 빙 돌고 한바꿀 빙 돌고 또 이 지금 공개방송 이쪽으로 오신다는데 오실 때까지 여러분 잠시 후에 우리 또 거대한 우리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논산시장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또 적절한 말씀 또 해주시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명선 논산시장님과 와카바야시 요구회의 고텐바 시장님 그리고 시민들을 함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환영합니다 시민 여러분 광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명선 시장입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강경발효적협 축제장에 일본의 고텐바 시에 시장님, 부시장님, 의장님, 교육장님과 우리 일행분들 한 20여 분이 우리 오늘 논산 이곳 강경축제장에 응원차에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먼저 우리 일본의 고땈바시하고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님께서 지금 한국에 4번 오셨고 제가 2번을 갔는데 이렇게 오면서 서로 문화와 그리고 시민사회까지 함께 이번에 이렇게 방문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고땈바시는 후지산 바로 밑에 있는 아주 관광과 휴양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고땈바시에 우리 시장님과 주요 지도자분들이 다 오셨는데 앞으로 우리 논산시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우호협력을 체결해서 서로 이제 민관 교류까지 활성화해서 서로 양도시가 그리고 양시민들이 서로 이렇게 발전하고 화합하고 더 발전하는 그런 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 관광객 여러분 좋은 추억 만드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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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만으로 갑시다 자 이만으로 갑시다 자 이만으로 갑시다